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이론편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의 경제를 끝내고 사회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사회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하고 맞물려서 신분제가 동요하는 것 신분제부터 봐야죠. 배경 양반층이 부패하죠. 그래서 양반층이 자기들의 도태현상이 심화됩니다. 자기 만족만 하고 그렇죠. 거기에서 안주하다 보니까 사회가 조금 병폐해져요. 많이. 양반 신분도 획득하죠. 예전에 상위 4%가 양반이었어요. 그 고려는 상위 4% 귀족이었고. 그래서 이들과 이들 계층 간의 신분 이동이 거의 불가능했었고.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 이런 걸 거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양반을 사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약 80% 반올림에서 원래 70몇 프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가 양반이고. 이 나머지가 뭡니까? 중인 그리고 평민 그리고 천민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 이 중인은 세금 일부만 내잖아요. 나머지는 막 면제받고. 천민은 사람 아니니까 세금 안 내고. 이 정도의 사람들이 나머지 이 정도의 사람들의 세금을 다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엄청 힘들겠죠. 그리고 양반끼리도 문제가 생깁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양반이니까. 누가 제일 열받냐면 원래 여기 있었던 양반들. 원래 여기 있었던 양반들인데. 이 가짜 양반이죠. 이 양반들이 볼 때는 가짜 양반들이 서로 양반이라고 이렇게 맞먹으니까 열받는 거야. 이런 문제. 그러면 이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나도 양반인데 지들만 양반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갈등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반이라고 해서 대접받는 사회는 끝이 난 거예요. 이때부터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양반 신분을 획득합니다. 족보를 사서 위조하고요. 그리고 납속책으로 면천받고 공명첩으로 어떻게 해요? 양반을 삽니다. 그러면서 양반이 분화하게 되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생겼죠. 그리고 양반이 많아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주전호재 농민들 있잖아요. 이 농민들도 돈 많은 분홍으로 성장하게 되죠. 분홍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양반 신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양반은 구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향과 구향이 모두 다 양반이에요. 이 양반들이 분화되는데요. 보세요. 신향은 돈으로서 양반이 됐잖아요. 그래서 분홍층이 대부분 신향이 되고요. 양반 신분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신분 매매하고 족보를 위조하면서 이들이 관권과 결탁하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신향이 등장을 했어요. 수는 누가 훨씬 더 많아요? 크기는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설명드리려고 신향이 훨씬 더 많겠죠. 구향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양반들도 역시 분화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양반이었던 상위 4% 애들 있죠. 걔들은 권반입니다. 권한 있는 양반, 권력 있는 양반, 중앙에 특권층으로서 계속 특권을 유지하는 세력들, 권반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이따위 양반들하고 틀리다 해서 자신들만의 향안이나 청금로, 그래서 자신들만의 이름을 적어놓은 장부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했었고 중앙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지방의 양반들 있죠. 이들을 향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향촌에서 겨우, 이렇게 겨우라고 써놨는데 이것은 이제 교과서나 이런 표현에서 그랬고 향촌에서 어느 정도 유지 세력들을 향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늬만 남아있는 양반, 이런 양반들이 왜 생기냐면 당시 과거시험 있죠. 세상은 변했어요. 변해가면서 과거가 문란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어떻게 해요? 매관매직이잖아. 그렇죠? 돈을 가져야 급제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계속 선비, 선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 이제 고시공부 너무 많이 했어. 아유, 이제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그만하란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잔반, 무늬만 남아있는 잔류 양반이죠. 그래서 몰락 양반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구양에서 권반과 신양은 확연히 구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잔반하고 신양도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누더기 옷 입고 갓 쓰고 양반이라고 아, 배고파 죽겠네 이러는 양반과 비단 옷에 배붉하고 갓 쓰고 비단 옷 좀 쌍꺼처럼 말도 막 하고 이런 양반들이 공존하는 시대가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 둘이서 딱 지나가면 이 누더기 옷 입은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하죠? 어이, 이 쌍꺼이 말이야 도포 들어오고 갓 쓰고 말이야 양반한테 인사도 안 하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가지고 그 양반, 아 저 뭡니까? 분홍 신양이죠? 신양이 그 잔반하에게 얘기하죠. 어이 양반아 나도 양반이야. 뭐 어쩔 건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이 조선 후기 사회입니다. 자, 양반의 분화. 그래서 배경, 임란 이후에 납속체 공명척 발급으로 이렇게 돼서 신분체제가 동요됩니다. 그래서 권반은 권한 있는 양반, 향반은 집안 양반, 그리고 잔반은 몰락한 양반이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임노동자까지 되기도 합니다. 전호, 소장농이죠. 소장농. 돈은 뭘 입에 펼치는 해야 되니까. 자, 신양. 분홍들이 족볼 위주에서 돈으로 양반 신분을 획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디 가짜 양반들이 판치고 말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얘들 아까 보셨죠? 뭐가 많아요? 돈 많아요. 돈 많은데 저 뭐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막 양반이라고 물론 권반한테 덤비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향반, 잔반한테 막 덤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주 미쳐버리겠는 거지. 그러면서 얘네들도 막 댐비고 그러면서 갈등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걸 가지고 지방의 양반들의 전쟁이다. 그래서 향전이라고 부릅니다. 향전. 양반들이요. 신양이 계속 덤비는 거야. 뭐 때가 되면 댐비고요. 막 이렇게 되는 향전이 생겨요. 자, 이것이 이제 향전인데 신양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양반 중 토지를 잃고 몰락하고 전호가 되거나 심한 경우에 있는 오들은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했고요. 그 틈을 비집고 분홍, 신양이 구양에게 도전하죠. 특히나 잔반이 공격 대상이 되는 거야. 자, 향촌에서의 지위, 경제력을 통해서 양반이 된 분홍층은 이제 분홍층은 아무리 해도 향반이나 이런 애들한테는 잔반은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런데 향반은 아, 이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양이 막 덤비는데 얘들이 유양소에 유양소에 출입하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출입이 안 돼. 왜냐하면 유양소 입구에 출석하는 게 있어요. 출석 장부.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의 장부가 있는데 얘들은 방금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 못 올라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애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죠. 그러니까 가짜랑 이렇게 확 티가 나잖아. 가짜는 아니지. 그런데 확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확 나요. 그러니까 가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쟤들을 어떻게 공격해야 돼 있어요. 나 양반인데 인정받아야겠어요. 그러면 지방고울에 사또가 부임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그 사또가 딱 옵니다. 그러면 사또가 부임하면 그 비단 옷 입은 깨끗한 신양들이 딱 가서 마중을 나가죠. 그러면 와. 아이고. 이 동네 양반님들인가 보네요. 아 그렇습니다. 사또. 그러면 이제 쫙 가서 이제 술상 차려입고 막 풍악을 울리고 막 그러죠. 그럴 때 이제 이만큼 막 이만큼 숨겨놨던 금은 보아를 싹 꺼내서 쫙 웃죠. 사또 힘드시죠? 이거 쓰세요. 그러면 사또 또 어머 좋네. 아니 뭐 힘든 거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싹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별 건 없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아 나 죽겠어요. 저도 양반인데요. 양반 인정을 안 하네. 아니 나 뭐 이러려고 양반된 게 아닌데.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계세요.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사또가 유양수를 불질러버려요. 그럼 불질러면 어떻게 해. 이것도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때 되면 사또는 지방관이잖아요. 수령이잖아요. 수령이 어 이거 불났네. 불났어. 아이 큰일났네 이거. 양반님들 그 양반 명부를 작성하실 거잖아요. 아 내가 그래도 이걸 사또인데 결제는 해야 되니까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작성했습니다. 아 딱 해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있을 때 이들의 이름을 올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 얘들도 갑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어디 싼 것이 오냐고 막 그러죠. 어 이 양반아 네 찾아봐. 이름 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렇게 가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관권과 결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향안 이 유양수의 장부 이름 올리고 향회 유양수의 어떻게 보면 동아리격이에요. 이렇게 동호회격 그래서 이 향회에서 향약 이런 거 만드는데 이 향회를 장악하면서 이들이 몇 가지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어이 그건 잘못된 거죠. 막 그러면서 아니 싼 것이 싼 것 아니라 이라니까 막 그러면서 싸우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자 구양들의 향총 지배 노력 봐보세요. 신앙들이 이렇게 막 덤비니까 자신들의 특권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약을 실시합니다. 어 향약이 뭐죠? 그 고울에 그 지역의 약속이잖아요. 어 그 향촌의 자치규약인데 동네 자치규약을 만들어요. 자신들의 동네를 만들어놓고 자신들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만든다. 법을 만든다라는 거죠. 천락 단위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자치조직을 만듭니다. 9년 단위의 농민지배 9년 단위의 농민지배 불가능했다. 뭐 이런 내용은 필요 없고요. 동약 같은 걸 만들고 이제 동족마을 같은 거 만듭니다. 동족 그렇죠? 동족마을 여기 써있네요. 그리고 동성 그러니까 동성 동본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황시다 어디 이씨다 이렇게 같은 사람들의 동성에 모인 마을을 만들고 동족마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 마을끼리 뭐를 지키는 거예요. 동약 그렇다면 이들은요. 여기 못 들어가죠. 여기 못 들어가죠. 아 저것들이 또 머리 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이쪽 또 가서 어떻게 하겠죠. 하여튼 구양들은 부단히 자신들의 특권 자신들만의 원래부터 양반이었다는 걸 강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됐어요.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과 사후 같은 걸 만듭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의 특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후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당을 만들어 놓아요. 지방에 사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의 위패를 모셔요. 그런데 얘들은 없단 말이야. 왜? 조상이 조상이 양반이 이렇게 정 정2품 정1품 조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니네는 사원 아 저 저 사후도 없으면서 이상한 짓거리하고 있어. 니들이 무슨 양반이야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죠. 이 신양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족보를 사옵니다. 어디씨 족보를 사와서 자신들의 이름을 싹 집어넣어요. 누구의 아들 여기에다가 개똥이 이렇게 집어넣어요. 설마 양반인데 개똥이라고 이름 다 바꿨겠지. 아무튼 개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딱 집어넣고 이 집안의 어른들을 이렇게 위패를 모셔놓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안되네. 이거 구양들이 또 짜증이 나고 뭐 이렇게 신양과 구양들의 갈등이 계속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양반은 양반대로 갈등이 시작되고요. 중간계층 중인들도 엄청난 불만에 휩싸입니다. 자 양반은요. 그렇다 칩시다. 양반들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중인들은요. 상위 4%의 양반이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권세가 있었어. 그런데 80%가 돼버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저 개똥이 저 평민 아이고 날이 오셨어요. 막 이러고 있었던 놈들이 아 인사해. 이러고 있으니까 짜증나죠. 하물며 중인 설 같은 경우는 덜 받아요. 자기들은 문가에 응시도 못해서 양반 되기도 힘들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불만이 막 생기니까 이걸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자 전문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중인들인데요. 사회적 역할에 비해서 이렇게 사회적 대우가 안 좋단 말이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열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상승을 추구합니다. 서울들이 허통운동을 전개해요. 그래서 허통 서울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는 거죠. 허통 통해달라라는 걸 허락해달라라는 거죠. 대규모 소총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잘 안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 꾸준히 서울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정조 때요. 규장과 검사관으로 등용을 한 서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조가 직접 서울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와서 능력본이다라는 거죠. 내 주변에서 열심히 일해라 하는 사람들 유득공 이덕무 박재가 유득공 박재가 이런 사람들은 서울 출신인데 정조 때 규장과 검사관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조금 조금씩 진출하죠. 그러다가 철종 때 허통합니다. 그래서 신의허통 문과급제자에 대해서 서울 차변을 폐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느냐 했는데 서울만 해당되지 다른 사람들은 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야. 특히나 역관이요. 역관은 통역관이죠. 지금으로 따시면 외교관이에요. 외교관 굉장히 높은 신분이잖아. 그런데 이때 통역관은 하는 거 일은 굉장히 많고 험한 일은 다 하는데 인정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청가의 외교 업무에 종사하고요. 그리고 서학 서쪽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에서 봤을 때 서쪽의 학문은 이쪽에 있는 학문이잖아. 그러니까 선진문화겠죠. 서학 같은 외래문화 수용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이 역관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역관 역관들이 제일 잘하는 건 돈 버는 법이야.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압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보다 먼저 서양 문물을 접한 사람들이 역관이에요. 그렇죠? 사신단을 따라가서 그 서양의 문물을 다 겪은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성략적 경제관 유교적 경제관 상행위 아잇 상업 말업이라고 천한 것들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 가보면 이제 돈이 최고인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서양 애들 그리고 중국 애들은 돈을 막 벌고 있고 양반도 돈 벌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가 막 돌아요. 그래서 큰 나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역관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돈은 이렇게 벌면 쉽게 벌리는 거구나.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 버는 거 굉장히 쉽게 벌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중인들이요. 중인들 중에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이 조선 후기입니다. 중인들이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리학적 가치 체계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회 수립을 추구하려고만 하지 이걸 표출은 못해요. 표출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런데 나중에 점차적으로 조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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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조선 말역 가면 이들이 중인 출신 역관들이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설명 안 드렸는데 중인들이 짜증나는 건 평민들보다 신분의 제약이 생겨. 평민들은 돈 주고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중인 출신인데 돈 주고 사는 것보다 원래 얘들보다 신분이 높은데도 돈 주고 사야 되잖아. 그렇죠? 결국에는 돈 주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얘들이 이런 것들을 얘들이 중인들이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들도 공명첩을 사서 신분을 상승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요. 자 농민 볼게요. 조선 후기 보면요. 양반도 이렇게 분화가 됐죠. 그런데 농민도 분화예요. 자 농민 분화는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농업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력이 증대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땅을 막 넓게 하는 광작이 유행하면서 양반뿐만 아니고 돈 많은 농민들도 광작을 시행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더 벌어서 상층은 양반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분홍들이 양반 신분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양반으로 안 간 농민 중에도 지주가 있어요. 지주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지주면 양반 지주가 익숙하잖아. 그런데 농민 지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작제를 경영을 해요. 그러니까 소작농을 경영을 한다?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지주는 농민이야. 똑같아 신분은. 그런데 나는 소작농 얘는 지주. 그러니까 나리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농민이 농민을 지배하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게 조선 후기예요. 자 중층은요. 자영농이 있습니다. 그나마 내 땅이 있는 사람. 그나마 이 땅도 없는 사람은 소작농. 그래서 돈 많은 농민에게 지배를 받고 그리고 또 양반에게도 지배를 받고 이런 중간층. 소작농만 돼도 중층이에요. 그럼 하층은 어땠을까? 와 임노동자 그리고 농촌 이탈하는 사람들 광촌 어촌으로 가는 사람 유랑민 그리고 뭐가 빠졌어? 초적. 초적. 도적대가 빠졌죠. 사람들이 도적대도 가고 우리가 세도정치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전국적으로 그냥 막 일어나잖아. 이게 이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농민도 상층 하층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고요. 부농층의 양반화 한번 볼까요? 신분상승 볼 것도 없죠? 그래서 양반 신분을 획득했다라는 거죠. 양반의 수가 증가되는데 그만큼 평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됩니다. 왜 양반이 되고 싶어 하느냐? 농민들이 왜 양반이 될까요? 자신은 물론 후손까지 군역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양반층의 수탈을 회피할 수 있어요. 양반들이 와가지고 야 돈 내나 못해요. 나도 양반이거든. 자 경제활동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반들이 제일 천하게 업신여기는 게 뭐예요? 상 상업 그렇죠? 상업 그러니까 이제 저 상인들 아이고 저 상인들 야야야 저쪽 가서 못다가 말을 섞어 막 이랬던 양반들인데 이 상인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반이 돼버립니다. 양반 자 이제 갓 쓰고 도포입고 물건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이 아이고 저 천한 것들 그러면 싸우자는 거잖아. 그렇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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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에서 각종 편의 제공을 받기 때문에 양반 상인이 된 양반들은 더 돈을 아니 양반이 된 상인들은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유양소에 가서 뭡니까? 향소향청에 가서 향약을 고치면 내 영향력이 어느 정도 행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양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임 노동자 그래서 힘들었다라는 거고 자 이제 노비 제도의 변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노비는 어땠느냐 노비도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었죠. 그래서 신분 상승을 하는데 이 노비는요 군공 혹은 납속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납속을 통해서 이제 면천이 되고 그 다음에 공명첩을 통해서 양반이 될 수도 있겠죠. 한참 뒤에. 자 그리고 공노비를 이병노비에서 납공노비로 바꿨다라는 거 자 보세요. 이병노비 같은 거는 노동력을 얘기하는 거죠. 노동력을 바쳤던 노비를 이제 신공을 바치는 노비다라고 이렇게 바꾼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신공 공노비잖아. 그럼 국가에 돈을 바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해놔요. 세금 국가재정이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납공노비로 전환을 한 거죠. 노비 입장에서는 또 간섭이 덜하니까 좋고 그렇죠.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이 일정 부분 확충되니까 좋고 자 그런데도 노비가 도망하는 도망노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냥 이게 뭐야 에이 나 그냥 도망갈래 도망가버리는 노비가 많고 노비들은 임노동자나 머슴 행성이 되거나 화전을 읽으면서 살아갑니다. 산에 가서 몰래 그냥 노비 아닌 척 하면서 살면 되죠. 도망한 노비에 신공이 남아있는 노비한테 이 신공을 또 부고 그러니까 막 남아있으면 어제 내 옆에 개똥이 노비가 도망갔어요. 그럼 난 노비인데 얘 것까지 내가 다 내야 돼.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다 계속 도망하는 노비들이 연쇄적으로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노비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비 종모법을 만듭니다. 자 이제 노비의 어머니가 양민이면 양민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노비가 뭐 아버지가 노비 다 필요 없고 어머니가 노비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의 신분 따라가는 거 그래서 노비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비의 수가 줄겠죠. 일천즉천이 아니고 이제 어머니가 노비만 아니면 난 노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 수가 감소될 것이고 이것은 국가재정 확보책입니다. 결국에 순조 때 야 이것도 힘들다 이것도 힘들고 얘들 그냥 노비 신분을 풀어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노비가 없어져요. 공노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순조 때 국가재정 확보를 하기 위해서 6만 6천 명의 관노를 싹 다 없앱니다. 와 그럼 노비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산호비는 존재해요. 산호비만 있습니다. 이제 순조 이후에는 공노비는 없고요. 산호비만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가보기 역대 뭐가 산호비가 없어지면서 평등한 사회가 되게 되는 거죠. 이걸 정리해보면 고려에서 조선정기까지 일천즉천 한 명이 천하면 즉시 천하니까 노비스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국가재정률 감소하겠죠. 그래도 버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조선 후기에 가니까 이제는 양반이 80%에 육박하면서 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되겠다. 그래서 노비수를 감소하는 정책을 하니 그것이 노비종목법이죠. 그래서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순조 때는 급기야 야 이것도 하지마 노비 하지마 그래서 공노비를 해방시키니 이 공노비는 다 상민이 되겠죠. 평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재정이 확보될 것이고 결국에 고정에 가서 평등한 사회 가보개혁이 시작되면서 평등한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사회의 변혁이라고 돼서 페이지가 넘어가죠. 넘어가서 옆에 그 날개에 있는 표도 잘 보세요. 그냥 외울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정리해놓은 거에 그 디테일한 부분을 정리해놓은 겁니다. 절대 외우지 마세요. 자 사회의 변혁입니다. 그냥 보라고 써놓은 거니까 가족제도의 변화 북의 중심으로 갑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로 가게 되는 건데 조선전기에서 조선중기까지 자 고려사회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남녀평등 사회였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간다고 조선전기까지 갑니다. 조선전기까지 남녀가 평등한 사회인데 조금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조선전기에서 조선후기는 완벽한 남녀에서 조금 이렇게 변화됩니다. 혼인 후 남자가 여자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녀균분 상속 이거는 똑같죠. 집안에 대신 뭐가 틀리냐면 집안에 대회를 있는 자식한테는 5분의 1의 상속품을 더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형제가 돌아가면서 제사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했습니다. 조금조금씩 이상해지죠. 조선후기 가면서 아주 그냥 남성중심의 사회로 가버립니다. 이제 남성중심 아들 중에서도 첫째 아들 장자가 최고예요. 장자중심의 제사와 상속제가 확산되고요. 그리고 친형제도입니다. 친형제도 친형제도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결혼식은 여자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여자집에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할게요. 여자집에서 결혼식을 하고요. 그 길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짐을 싹 싸가지고 남자집으로 가서 시집살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친형제도예요. 자 아들이 없을 때는 제사를 못 지내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드려야 됩니다. 딸은 안 돼요. 그래서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는 것이 조선후기예요. 자 북에 위주의 족보 편찬 이제 남성만 족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자가 최고죠. 그래서 남자가 그 관직에 고관에 올라가면 우리집도 고관이 되니까 자 동성마을도 형성하고요. 종중의식 이런 것도 있는 것이 조선후기입니다. 자 사회풍습 사회윤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효와 정절을 강조하고요. 여성에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부는 제가 재혼할 수 없어요. 이때는 그런 게 못 있어요. 고려 때는 남녀평등시대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과부 재혼은 안 돼요. 그래서 여성의 흠이 되는 것이 조선 후기 때예요. 과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효자 연녀 표창하고요. 수절을 하는 사람들은 상도주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인 관련 정책 일부 일처제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첩이 가능해요. 자 고려시대는 일부 일처제 첩 안 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첩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기본 원리 기본 원칙은 일부 일처제예요. 부인이나 첩에 엄격한 구분이 있습니다. 다 같은 부인이 아니고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은 진짜 부인이 아니에요. 정실부인이 최고입니다. 이 부인이 내 첩 첩이에요. 첩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첩이고 그래서 엄격한 구분 그래서 형님 언니 절대 큰일 납니다. 이런 엄격한 구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설 문과 응시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들은 문과 응시 안되고요. 차별적 재산이 재산을 차별적으로 상속하게 되고요. 집안의 가장이 혼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봐도 이 글자만 읽어봐도 남성 중심의 사회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자 사회변역의 움직임입니다. 사회가 동요하고 있는데 신분제가 동요하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갈등이 심화되고요. 농민경제는 왕정 엉망 징창이 되죠. 게다가 탄간 오리는 엄청나게 많아요. 게다가 재난과 질병 엄청나죠. 그래서 콜레라가 돌고요.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하고 아주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대로 썩어빠져가지고 우리가 기댈 데가 없고 그리고 내 친구였던 사람은 지금 양반이 돼가지고 오히려 수탈을 일삼고 나한테 피해를 주고 살기 힘들다. 완전히 망조다. 망조. 그래서 예언사성이 판치는 것이 조선 후기예요. 비기도 비기도참설 정감로 정시성이 왕이 될 것이다. 말세가 도래했다. 뭐 이런 얘기들. 왕조는 교체될 것이다. 정시로. 뭐 이런 결란이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예언사상 그리고 무격신앙과 미륵신앙 부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 미륵신앙이 미륵부처님이 우리를 구제해 줄 거야. 막 이런 것들. 이런 이 부단한 사회가 조선 후기예요. 자 그런 조선 후기의 천주교라는 종교가 들어옵니다. 천주교는 17세기에 중국을 방문한 우리나라 사신들에 의해서 사신 그렇죠? 특히나 중인 출신들이 많이 가지고 와요. 서학으로 처음 소개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 천주교는 천주교라고 써있죠. 이거 종교지요. 종교인데 맨 처음에 종교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학문으로 들어와요. 서쪽의 학문이다. 그러니까 우선에는 북벌도 있었지만 북학사상이 있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옵니다. 그런데 서학이라고 해서 학문을 들어왔어요. 분명히 학문을 들고 왔어요. 책을 몽땅 싸가지고 들고 왔는데 이쪽 연구하다 보니까 이쪽 일부에서 천주교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의 내용을 확대시켜서 맨 처음에 학문으로 수용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종교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학문으로 들어옵니다. 서학으로 들어와서 종교로 발전하는 것이 천주교예요. 이 천주교를 그 이 서학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실학자 대표적인 사람들 누가 있어요? 남인 출신의 실학자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 정약용이죠. 정약용 이렇게 남인 출신 실학자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천주교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는 서학으로 학문으로 들어왔지만 나중에 신앙으로 형성 발전됩니다. 이것이 천주교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남인 계열의 일부 실학자들이 천주교 신앙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영세를 받고 귀국한 다음에 신앙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도 하고요. 자 탄압 천주교가요. 평등사상을 주장하고 조상에 대한 유교 제사의식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탄압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보세요. 평등 이거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등 그러면 왕하고 노비하고 똑같고 양반하고 노비하고 똑같고 아주 그냥 맞먹어라 이렇게 되고 그래 이 정도까지는 한번 봐줄 수 있어. 그런데 조상에 대한 제사의식을 거부해요. 그러니 이런 근본 없는 것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어디 조상을 안 모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사입이 이단종교다. 아 저것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구황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사교 이단종교로 규정해서 탄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박해가 나오죠. 천주교 박해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신해박해인데 정조 때 신해박해가 있었어요. 정조 때 천주교 신자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지충이라는 집안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윤지충이 천주교의 장래 풍습을 따라해요. 그러니까 화장장을 치러버린 거야. 그래서 어디 있어? 어머니를 화장장을 치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왜? 보세요. 제사의식 거부. 그러니까 조상에 대해서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몸에 불을 질러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양반들이 저런 처죽일 미친 것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조가 아니고 이렇게 천주교도는 미친 것들이다. 이렇게 되면서 하는데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화장장 정도는 정조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저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저것을 탄압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됐다고 벌을 탄압이 아니고 벌을 내려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관련자들 그냥 사형시키고 맙시다. 정도로 끝냅니다. 그래서 정조는 천주교가 그냥 냅두면 지금 팽배에 있는 우리나라 유교 있죠? 유교가 유교한테 천주교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대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 관련된 사람들 그냥 다 사용하고 말자. 더 이상 일 크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것이 신해박해입니다. 자 신유박해는 순조때죠. 자 순조하면 세도가문이에요. 그래서 누굽니까? 안동김씨 세력 외척 세력들이 외척 세력들이 이렇게 집권하고 있을 땐데 자 그러면 외척 세력 이 안동김씨 세력 대부분 뿌리가 어디예요? 뿌리가 노론 벽파 세력 이라는 노론 서인 노론 그러니까 오직 성리학 오직 유교만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집권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집권했던 외척 세력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조의 신하들 정조의 신하들 능력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아는 것도 많기 때문에 명분 싸움에서 무조건 지잖아. 얘들 다 제껴야 돼요. 순조가 지게 한지 얼마 안 되니까 얘들 제껴는데 딱 걸린 것이 이 천주교입니다. 왜냐하면 남인 남인 출신 계열의 실학자들이 천주교 많이 믿었잖아요. 어 제대로 걸렸어 라고 하면서 니들 다 제끼는데 제대로 자 노른 벽파 세력이요. 남인 시파를 탄압하기 위해서 천주교 신자를 박해한 겁니다. 그냥 자 지금 이 천주교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 우리 조선의 근간을 해치는 해악적인 그 사이비 종교인데 이것을 관리라는 놈들이 믿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의학 전 정의학 용 이 형제들은 유배를 보냈고요. 이승훈 정의학 종 그러니까 완전히 정의학 용 그 형제들은 이 그 천주교 때문에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납니다. 사형시켜버렸고요. 평생을 유배를 보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유박해의 내용은 뭐냐면 이 노론 벽파 세력이 당시에 정주의 신하들을 싹 다 몰아내는데 천주교를 이용했다 악용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천주교 신자 황사형은 이 내용을 가지고 당시에 베이징에 있었던 주교 여러분 이제 천주교의 이 청나라에 청나라에 베이징에 이런 성당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주교한테 프랑스 주교에게 서찰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어요. 이 신유박해가 이런 일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 천주교 포교활동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프랑스 신부에게 이 백서 그래서 이 서찰을 보내려다가 보내고 있는 과정에 어 요게 이제 이 내용 중에 이렇게 갔는데 야 저거 뭐야 야 일로 와봐 그래서 포졸한테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딱 펼쳐봤더니 이 내용이 엄청 심각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프랑스에서 조선에 조선이 지금 프랑스의 종교인 천주교를 지금 믿으려고 하는데 조정에서 이것은 이단이다 사이비 종교다 이렇게 탄압을 해서 사람들 딱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니들이 좀 도와줘라. 그래서 프랑스에 군함이 있으면 군대를 몰고 와서 조정을 장악을 한 다음에 천주교 포교를 도와줘라. 그리고 여의치 않는다면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해서 청의 군대가 들어와서 조선을 장악하고 하나의 성으로 편입해서 프랑스 아 저 저 천주교를 포교하는 것을 도와줘라. 이런 극단적인 내용들이 적혀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짜 사이비 이것들이 지금 조선을 알기를 아주 난리가 났던 것이 신유박해입니다. 그래서 신유박해가 가장 심각했어요. 이 병인박해도 심각했지만 신유박해가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신유박해 하면 뭡니까? 정약용 정약용 현재가 다 유배당하고 사형당하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신유박해 하면 따라오는 게 황사형 백서사건입니다. 혹은 백서사건 안 나오고 황사형은 꼭 나와줘요. 그러니까 황사형이 등장을 했다. 그러면 신유박해. 그렇죠? 신유박해가 등장했다. 문자 1, 2, 3, 4, 5 보면 황사형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신유박해 정답. 헌종 때는 기해박해가 또 있었어요. 헌종 때도 역시 천주교를 탄압합니다. 그래서 척사윤훈. 천주교를 배척하는 것을 대왕 대비가 발표를 해요. 그래서 또 한 번 처형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병인박해는 고정 때 응산대원군인데 이것을 우리가 근대사 몇 시간 뒤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제가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그때 공부를 합시다. 아무튼 여기서 결론만 얘기하자면 프랑스 성교사 9명과 8천의 천주교 신자들을 생매장시킨 거예요. 그냥 구덩이 파놓고 거기에다 사람 막 집어넣고 막 울고 막 하는 아버지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냥 묻어 그래서 묻어버렸다.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렇죠? 성무마리에 막 하고 있을 때 묻어버렸습니다. 아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자 이제 동학으로 갑니다. 동학 그래서 천주교 밖에는 해유기병 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순서 맞추기는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안 나와요. 하지만 그냥 알아만 놓자 무엇은 꼭 알아야 된다? 신유 밖에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동학의 발생입니다. 동학 자 동학은 1860년에 경주 출신 최저우가 창시예요. 그래서 기존에 부패한 불교와 성리학 이런 것들은 부정하고요. 천주교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해서 배척을 합니다. 자 일단 조선에서 서학이 들어왔죠. 서학의 내용 중에 천주교가 있어요. 천주교 조정에서 왜 탄압을 했습니까? 평등 그렇죠. 평등도 탄압했고요. 평등까지는 애교로 봐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를 금지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조선 내부에서 백성들도요. 천주교가 아 좋은 것이다. 평등사장 아 이런 건 좋았는데 백성들이 요거는 조금 요건 조금 거부 반응이 있는 거야. 어떻게 아 그래도 우리 아버지 제사는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을 때 조정에서 막 탄압하니까 아유 좀 좀 이따가 그래 그럴 찰나에 1860년 최저우가 서학에 대응해서 우리만의 종교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동학입니다. 그러니까 동학은 이 평등은 주장은 하되 제사는 금지하지 않고 제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 나 이게 조금 마음에 걸렸는데 나 동학 좋아 그러면서 동학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학이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것이 이 1860년 이후입니다. 자 그래서 최저우가 창시했고요. 유불선의 내용에 민간신앙까지 결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평등하다는 시천주 시천주는 하늘님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평등 사상이죠. 이렇게 사람이 내가 곧 하늘이다라는 거죠. 평등 사상입니다. 인내천 사상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자 그런 이 정부에서도 아주 이것들 봐라 이건 뭐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탄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은 신분질서를 부정하는 동학을 위험하게 생각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연옥한다라는 폭세부민의 죄로 최저우를 처형합니다. 자 교단 정비하는데 최저우가 죽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대교주 최시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시형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 그 교조 이 종교의 조상님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교주 교, 조, 최제우 아 이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억울하게 죽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동학에 힘이 없어서 그래서 교단을 정비해서 그 포접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포주, 접주 이렇게 해서 포접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신도들을 영입하기 시작합니다. 교단을 정비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교리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동경대전 이것이 동학의 경전입니다. 그렇죠? 동경대전 그리고 용담 유사 이런 것들은 이제 복음송이죠. 막 이렇게 이제 노래도 부르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최시형 하면 동학하면 최저우 최저우 다음에 최시형 이대교주 최시형 최시형 하면 동경대전 용담 유사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동경대전과 용담 유사는 또 한 문도 있지만 한 글도 같이 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위한 거죠. 이렇게 해서 동학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지금 보면 천주교 사회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조선 후기에 가면 정치는 문란해졌고 그러면 이제 양반들이 정치를 엉망으로 했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수탈합니다. 백성들을 수탈하니까 이 못 살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공명척, 납속책 이런 것들로 양반이 돼버려요. 양반이 되지 못했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도망가요. 도망가서 산속에 숨고 그렇죠? 그러면 이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것도 체포해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죠. 그 양반들이 그럼 정치라도 잘해야지. 개판이잖아요. 그리고 저 앞쪽에서 서학이라는 게 넘어오고 그렇죠? 그리고 동학이라는 게 넘어오고 그리고 우리는 또 예언사상 이런 것들이 넘어오면서 종말이 다가왔다.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더 깊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이제 근대사 가면 제가 또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다 해가지고 홍경래의 난 그리고 임술농민 분기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문화편 공부하고요. 바로 근대사로 넘어갑니다. 우리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자세하게 해드립니다.